처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저뿐만 아니라 1박 2일 동안 정말 훌륭한 강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애터미가 정정 무엇인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랑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 애터미를 처음 접하는 게 와 이런 걸 정말 기다려서 하는 마음으로 접하는 분보다는 우연치 않게 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애터미를 처음 접할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처럼 만났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분 사업 설명회 장소에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가게 된 거예요 트레이닝 바람에 나가가지고 삐따가니 옆에 서서 뭐라 하나 그냥 지켜보는 정도 수준으로 이 애터미를 처음 접한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애터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날 세미나 때 오후 시간에 창업자이신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회장님 강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는데 뭐라고 강의를 하셨냐면 현재 앉아계신 분 전부 다 부자되고 싶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부자가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부러울 만큼 많은 돈을 버셨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신대요 내가 한참 돈 벌 때는 정신없이 면정감 벌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은 돈이 본인한테 붙을 때 확 벌어버린 경우가 의외로 많다 평생 동안 돈 벌고 계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그 수가 작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중간에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다 가르친대요 그런데 정작 막둥이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두 어르신들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 둘, 셋, 넷 되는 자식이 한 부모님을 못 모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현재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정말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나 처자식, 형제들 주변에 친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본인 속 편할 만큼의 도움을 못 주는 일을 현재 하고 있다면 이 애터미의 수익구조를 들어봐야 된다 하시면서 회사 수익구조를 설명하셨어요 저는 이 회사 마진율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회사도 좋았고 제품도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수익구조를 듣는 순간 저 수익구조 수당률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하겠다 그리고 저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 사업을 하는 전부 다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속에도 아, 애터미라는 회사를 통해서 진정 소득을 올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만 든다면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은 다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 나를 소개한 누군가가 뭘 해줄 테니까 해보자 이거 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 애터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 마음 속에서 아,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되고 싶다 하는 마음만 생기면 그게 다예요 저도 거기에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회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광주까지 내려오는데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으려면 매출고가 있어야 돼요 매출고가 있어야만이 그 매출고에 의해서 회사에서 정한 룰대로 제가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애터미를 처음 만날 당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 회사의 매출고를 올리는 방법은 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제품 중에 제가 필요한 제품과 그 양을 사업자 가격으로 계산해서 회사에 먼저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날 회사에서 집으로 제품이 오고 그 제품을 내가 쓰던가 내 주변 분들과 나눠 썼을 때 그걸 매출로 인정해서 수당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애터미를 처음 만날 당시에 이 화장품 한 세트를 사업자 가격으로 살 돈이 주머니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광주까지 오면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온통 그 정신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마련할 길이 묘연해요 그래서 광주 오자마자 집으로 갔어요 이민영 씨한테 집에 있는 제 부인에게 야 44만 4천 원만 빌려줘 봐라 내가 지금부터 화장품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본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런데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뭘 하겠다 마음을 먹고 안 해본 게 없어요 혹시 집에서 반대가 극심할 것 같으면 미리 일을 저질러놓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결혼 생활하는데 남편이 직장 그만두겠다 와이프가 선뜻 그만두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 해보겠다고 사표 먼저 내놓고 사표 수리 되니까 이 얘기할 정도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이민영 씨가 저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놨는데 우리 신랑 임병구의 별명은 선지랄 후 수습이 됩니다 일단 우리 남편은 머리에 뭐가 들어왔다 싶으면 지랄 붙었던데요 그래놓고 수습한대요 그날도 저하고 싸우기 싫었나 둘째 아들놈이 받아놓은 용돈 중에 44만 4천 원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 44만 4천 원 가지고 화장품 세 세트를 샀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사업했던 전 재산이에요 그 화장품 세 세트 가지고 돌려내기 시작하면서 집에 살림 다 살았고 지금까지 사업해온 모든 밑천 다 마련한 거예요 화장품 세 세트를 손에 쥐고 한 세트는 광주 사무실에 샘플로 뒀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발라놔 보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두 세트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참 많다 이건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나 선후배들이라든가 주변 분들로부터 아는 사람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장품을 들고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업을 한답시고 혼자 뭔가를 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몇 년 지나버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 제 상황은 친구들이나 제 형제들한테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아니면 병구야 이래야 되잖아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이 그랬어요 응 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은 많은데 갈 데가 없다 이런 생각에 노트를 사가지고요 한번 적어봤어요 과연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해가지고 그 이름을 적는데 그래도 형제관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첫 번째 적었던 사람이 임수정입니다 저희 큰 누님이에요 그 다음에 적었던 사람이 임정희 둘째 누님 임병철이 우리 남동생 그 다음에 적은 사람이 이민수 우리 큰 처남 이성수 둘째 처남 이창수 셋째 처남 그리고 넷째가 이민영이에요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형제를 적고 조상형 양한숙, 길승철, 허강희, 김영만, 오성, 박주남 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고 있는 친척 손으로배를 다 적었어요 한 200명 이상 적은 것 같아요 이 명단을 노트에다 적어놓고 마음속에서요 일단 광주를 벗어난 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안 간다 왜? 차비드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곳부터 다니겠다 하는 게 제가 세웠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계셨던 큰 누님한테 전화해서 저 지금 집으로 갈게요 하니까 응 와라 정말로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저 지금부터 화장품 장사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또 무슨 화장품이냐 이러는 거예요 저 지금부터 이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님도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제가 할 때는 비비크림이 빠진 5개가 한 세트였어요 이 화장품 5개가 18만 7천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격은 괜찮다 그러면서 대뜸 몇 개 남았냐 이렇게 물어요 몇 개 남기는 다 해봐야 두 개 없는데 그래도 두 개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누님이 쓰겠고 하나는 신호를 주겠다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하늘이 무너져버립니다 돈은 누구 매영 월급 나오면 붙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순간적으로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집 방에서요 화장품 세트에서 빼면 방바닥에다 다 내려놔요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그걸 다시 다 챙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쇼핑백도 없어가지고 검정 비닐에다 다시 다 담았고 나오면서 매영 월급 나오면 다시 올게요 그랬어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장시에 제 상황은 오늘 제품을 드리면 오늘 꼭 돈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외상을 줬을 때 외상값을 못 받는 게 걱정이 돼서가 아니고 외상을 줘버리면 외상값 받을 때까지 제품을 돌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제하면 제품 드리면 결제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 위주로만 제품을 드렸고 그 돈 가지고 오늘 날짜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야 매일매일 정산하는 저희 회사 구조에 의해서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약속 날짜에 또 가서 제품이 드리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안 사겠다고 굳어진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와 같이 시작하셨던 우리 조상영 총장님이나 양한숙 총장님 같은 경우는요 이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까지의 생활이나 삶이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주변으로부터 신뢰도 높아요 신용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유도 있는 분들이셨어요 하다 보니까 애터미 제품을 구입을 하는데 미용실을 하고 계셨던 양한숙 총장님 같은 경우는 한 번 주문하는데 20세트를 한꺼번에 사요 영업을 하는 걸 보니까 미용실에 단골로 오신 손님들이 계시면 언니 이거 가지고 가서 한 번 써봐요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은데 언니도 가지고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정말로 언니 피부에 딱 맞으면 그때 돈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훨씬 빠르겠다 이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건 제 상황이 아니에요 애터미가 저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까지 제 삶이 저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한 발 뛰는 것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나가고 빠져나가는 수단이지 애터미가 저를 어렵게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 애터미를 처음 만날 당시에 상황은 다 틀립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조건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 입장에 맞춰서 1년 2년 수년을 거쳐서 사업한 결과 지금은 저나 조상영 총장님이나 양하수 총장님이나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로얄 리더스 클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요 어렵게 시작했던 제가요 이분들보다 더 벌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집이란 걸 처음 사봤어요 제가 벌어서 사봤던 집은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걸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이민영 씨한테 선물로 주게 됐고 그뿐만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는 생활비를 꼬박꼬박 들을 정도가 됐고요 그러면서 제 삶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남들이 하지 못했던 큰 공부를 했다든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가 숱한 말로 수십 년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집에서 다 쓰고 있는 이 제품 만나가지고 제 마음 속에서 이 수익 구조가 수상체계가 변하지만 않는다면 나도 부자 될 수 있겠다 그 마음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 그거 하나가 이 제품과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지난 1박 2일 동안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정말 부자 되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 하나면 저희 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여느 회사처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가입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원과 사업자가 됐으니까 매월 얼마 이상의 제품을 꼭 구매해야 된다라는 매월 강제 얼마를 구매하는 유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서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 그 마음만 들었으면 좋겠고 1박 2일 동안의 세미나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회사 애터미 주식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애터미 주식회사는 2009년 지금 현재 회장님이신 박한길 회장님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출범한 회사입니다 애터미 주식회사가 설립하게 된 목적은 아주 명쾌합니다 콜마 BNH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콜마 BNH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력으로 독점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애터미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콜마 BNH는 어떤 회사냐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투자해 가지고 약 20%의 지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술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콜마라는 회사에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서 약 80%의 지분은 한국 콜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 콜마가 파트너십을 이뤄 가지고 설립한 회사가 콜마 BNH라는 회사고 이 콜마 BNH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력 독점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애터미 주식회사 그 애터미가 선택한 판매 방법을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방법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한 달 매출고가 수천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애터미 주식회사가 한 달 내 팔았던 매출고가요 수천만 원뿐이 안 됐어요 그 말은 제품을 사용했던 고객이 수십 수백 명에 불과했었죠 그분들이 사용해보고 정말로 품질이 좋다 가격이 좋다 해가지고 이 제품이 좋다 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한 달 매출고가 600억 원이 넘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생겼고 2009년도에 설립한 이 회사가 2010년도부터 해외 지사를 오픈하게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을 포함 6개국의 지사와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를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도에 500만 불 수출탑을 한국 무역에 날 때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천만 불 수출탑 2015년도에 2천만 불 수출탑을 받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애터미 주식회사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연봉이 1억 이상 되시는 분들 리더스클럽 이상만 300명 이상이 탄생된 기업이 저희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목표는 봉상 100조 해가지고 창업자가 장기 목표를 1년 매출고를 100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사업을 진행해 오신 분들은 이 회사의 저력을 그동안 받고 그 과거를 본 상태에서 반드시 될 거다 처음 오신 분들도 100조가 달성되기 전에 모든 분들이 로얄 리더스클럽에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 회사가 왜 그게 가능하냐면 회사 전체 매출고에 전세계 매출고에 35%를 캐시백 시켜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받아가는 소득을 2천만 원 이상 2억 이상의 사람들을 로얄 리더스클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100조의 목표라면 여기 참석하신 전원이 로얄 리더스클럽에 들어와도 넘치는 만큼의 매출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어 있는 동력이 있는데 그 성장 동력을 보면 첫 번째가요 경영진의 경영 능력입니다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능력이 이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킨 첫 번째 동력이다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전세계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17년 이상을 하시면서 어떤 능력이시냐면 어떤 제품이든 간에 딱 보면 이 제품의 원가 계산이 거의 정확하게 끝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용기를 보면 이 은색 실링을 한 번 돌리는데 100만 개 단위로 돌렸을 때 가격이 얼마가 추가된다 인쇄는 어떤 인쇄를 사용했고 어떻게 단가가 나온다 이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하는 일은 영업이라는 겁니다 세이드라는 거예요 이 영업은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을 얼마에 팔건가를 연구하기 전에 이 제품을 얼마에 구입해오느냐가 모든 승패에 좌우한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구입해오는 데 있어서는 자신 있다 화장품도 이 화장품이 다른 어떤 회사의 제품과 비교해서 좋다가 아니라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보다 좋은 제품은 없다 이보다 좋은 제품은 없다 그 정도 품질을 갖췄을 때만 출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명품은 극히 일부의 1% 수준에 있는 분들만 쓰는 게 명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품이지만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고 싸게 전달이 되면 소비자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게 될 거고 그 소비자들에게 다시 캐시백 시켜주는 수당 지급률로 1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주면서 그 제품을 전달하고 세일하는 소비자들에게 캐시백도 1등의 수당 지급률을 해주면 이 회사가 크기로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지 반드시 1등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1등은 고소득자 수가 많기로 1등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 상승에 비교해서 한 사람이 무한대의 소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정 커트라인을 놓고 이 이상의 소득은 없다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또한 아주 탁월하십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의 원데이 세미나에 갔을 때는 회사 상황이 정확하게 이랬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사업자 소비자들이 다 합쳤을 때 한 20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석세스 아카데미에는 한 70여 분이 다였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우리가 하는 일은 영업이고 영업은 좋은 제품을 싸게만 전달하면 소비자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게 될 거고 불과 몇 년 안에 수백 평 되는 강당에 수천 명씩 몰려올 것이고 자리가 없어서 신문지를 깔고 앉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아텀이 물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임팩트가 가장 좋은 경쟁력 있는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회원수가 늘면서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 거의 없을 것이다 두고 봐라 많은 제품들을 취급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방송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로얄 마스터가 되면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자들이 됐는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5천만 원의 프로모션을 1회 드리겠다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프로모션으로 3억을 드리겠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면 프로모션으로 10억 원을 일시금으로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회장님의 그 말씀이 100% 믿었던 건 아니에요 제 마음 속에서는 처음 뵙는 회장님이고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발 한 달에 매출고 50억 할 때까지 망하지만 마십시오 이 마음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때 당시에 이런 회사가 생겨가지고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뭐가 됐든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 달에 매출고 50억 할 때까지 망하지만 않으면 그 50억 매출고 올리는 과정에 저는 웬만큼 부자가 되겠다 이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100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목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100조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될까 안 될까 갈 떠나서 제발 되길 바라시면 돼요 그러면서 애터미의 앞으로 저희가 했던 것처럼 3년 5년 동안 세미나 안에서만 붙어 있으시면 여러분 또한 누구 한 명 빠지지 않고 전부 로얄 리더스 클럽 로얄 마스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회장님의 경영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현 박사님의 경제연구 소장님의 교육이에요 애터미는 정말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이 초인류 리더가 되고 사업자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인류 리더와 사업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민주시민 신사와 숙녀가 돼야 된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사와 숙녀가 되는 게 초인류 기업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리더다 매주 매주 많은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인성이 높아지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교육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이런 경영진에 의해서 회사가 이만큼 성장을 한 첫 번째 동력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품이에요 애터미 제품은 메스티지입니다 대중들이 쓰는 명품이다 대중 명품의 제품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반드시 생필품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주력 상품이 지금까지는 100% 생필품입니다 집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이런 생필품으로 구성되는 제품이 두 번째 조건이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월급인데 본인이 칫솔 공장에 근무하지 않는 한은 칫솔은 구입해서 써야 돼요 그 구입하는 곳이 어디냐면 대형 활인 매장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일 겁니다 그 활인 매장에서 칫솔 구입하면 평균 한 2천 원짜리를 사서 쓰세요 여러분들 댁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칫솔은 평균 한 2천 원 정도 해요 맞죠? 우리 집안은 전략 차원에서 2인 1조로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식구가 내 식구다 싶으면 화장실에는 4개 칫솔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나온 칫솔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정말 지금까지 써본 어떤 칫솔보다도 좋아요 근데 가격이 얼마냐? 990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회원의 99%는 집에서 필요한 생활필수품 애텀에서 사용해서 쓰는 게 품질이 정말 좋아요 근데 대부분 서민들이 생활필수품 사서 쓰는 활인 매장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소비자들이 99%예요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하다가 망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회사에서 제품 쓰는 사람이 전부 다 그 회사에서 천만 원씩에 2천만 원씩 벌고 싶어 하는 사람만 써요 내가 이 회사에서 스스로 돈 버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집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다시 다 활인 매장에서 구입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CEO 사장님이라도 천명, 이천명 등록된 모든 사람을 다 돈 벌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애텀이는 천만 다행스럽게 대부분이 쓰는 소비자로 구성이 돼 있다 애텀이에서 돈 벌고 벌지 않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렵게 번 돈, 애텀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집에 필수 생활용품 구입비가 수십만 원씩 매월 절약되기 때문에 쓰는 소비자가 99%예요 그런 소비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칫솔이 990원뿐이 하지 않습니다 이 치약이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는데 2,900원이 최저가입니다 이 아이크림이 정말 좋은데 15,000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해서 어떤 장사를 하는 것보다 수십억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 1% 정도 돼요 그 1%가 그 안정된 로얄 리더스가 되기 위해서는 99%의 제품을 쓰는 분들이 꾸준히 써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생필품이 구성이 돼야 되고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이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돈 벌기 위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는 회사가 유지가 안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애텀이가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수익 구조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애텀이의 수익 구조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애텀이 주식회사 전 세계 매출 BV의 3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텀이라는 회사의 수익의 수당의 재원은 전 세계 매출액의 35%를 수당 재원으로 떼 놓은 겁니다 이 35% 중에 내 몫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걸 정하는 게 내가 만들어낸 소비자 집단의 PV에 의해서 내 몫이 결정이 되고 그 몫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매출이 커졌다 해서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고 5천만 원 정도의 수당에서는 맥스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월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자들을 숱하게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 회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수익 구조는 바이너리 수익 구조입니다 바이너리 수익 구조는 좌측과 우측 두 라인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 것을 바이너리 수익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 애터미 주식회사가 소비자를 만드는 집단을 1번 집단, 2번 집단 두 소비자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바이너리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너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너리 마케팅은 아니에요 직급 마케팅이나 유니레벨 마케팅이라든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 보완해야 될 점들을 거의 다 보완한 상태에 제가 봤을 때 하이브리드 마케팅, 최첨단의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너리 마케팅은 네트워크를 해보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아직은 불안정한 마케팅이다 라는 소리를 참 많이 했었어요 애터미란 회사가 이처럼 우뚝 서기 전까지는 이 바이너리 마케팅이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 불안한 요소가 뭐였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민이 부자가 되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보통 서민이 본인의 신분을 부자로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멋진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서민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플랜을 보면 여섯 개, 열 개, 스무 개 라인, 즉 내가 소개한 라인들을 열 개, 스무 개씩을 성장을 시켜야만 되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 있어요 그보다는 개수가 적어게, 여섯 개 라인, 아홉 개 라인만 해도 되는데 그 여섯 개, 아홉 개 라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계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제약 정보들이 따라붙지만 좀 더 적게 하는 플랜도 있어요 하지만 여섯 개, 스무 개보다는 두 개 라인이 쉬워요 맞죠? 그런데 이게 불안했다는 것은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사업자들이 봤을 때 두 라인이니까 처음 시작할 당시 회원을 모집하는 데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속도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좌측과 우측에 회원이 늘어나면서 회사에서 약속한 수당 체계를 얘기를 했는데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과부하 문제가 생겨요 회원 수가 작았을 때는 얼마든지 약속했던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회원 수가 많아지면 새로운 매출 하나를 가지고 수당을 받아내야 될 사람들이 중복으로 위로 여러 명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매출보다도 수당 지급률이 높아져버려요 매출은 100인데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일이다 보니까 110이라는 수당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과부하 현상이 나요 그러면 수당 체계를 줄여야 된다 내지는 뭔가 보완점이 있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수익 구조는 만들어 본들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불안정하다 이게 맞았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입비를 받기 시작합니다 회원들이 그냥 등록돼서 수당만 받아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전 회원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에 처음 진입비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수당이 적게 풀리니까 물건 원가를 놓고 나머지 금액을 시제로 잡아놓겠다 해가지고 회원 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과부하가 올면 이 시제금을 가지고 조정을 해나가면 회사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입비를 받기 시작하니까 가입비가 없을 때는 5천명대 망해야 될 회사가 가입비가 만들어지니까 1만 명대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회사면 5천명대 망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것도 과부하를 해결을 못하고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월간 유지를 두기 시작합니다 가입비만 내고 계속해서 수당만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과부하가 오니까 수당을 받는 사람이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매월 구매하게 되면 그게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지를 했을 때는 1만 명대 과부하가 왔던 것이 2만 명으로 늘어날 뿐이지 반드시 오더라 이게 바이너리 문제점이었어요 그런데 에텀이라는 회사가 가입비 있어요 없어요? 월간 유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바이너리를 세계 최초로 안정시킨 회사가 에텀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다가 플러스 저는 저희 제품 구매 구조를 보면 에이전트 특약점 대리점 총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맞죠? 소비자들은 PV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가장 저렴하고 똑같은 제품이면 총판 가격은 7만 6천 5백 원이 화장품 한 세트입니다 30만 6천 원에 4세트를 샀을 경우에 한 세트가 7만 6천 5백 원 꼴이에요 에이전트는 14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14만 8천 원이나 30만 6천 원이나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PV는 10만 PV예요 그런데 14만 8천 원에 35% 30만 6천 원에 35% 이 부분에 금액의 35%가 뽑아서 재원으로 나가고 PV는 같아요 이 가격 제도가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인 에텀에서는 안정을 시키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안정된 건 아닙니다 회장님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많은 제품의 컨셉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세계 최초로 바이너리 수익 구조가 가장 파괴력 있는 회원 모집 플러스 안정된 구조로 최초로 정착한 회사가 에텀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시스템 시스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에텀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지역 원데이 세미나 이 모든 세미나를 회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민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맞는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셨던 분들이 너네 회사, 너네 센터, 네가 속해 있는 그 그룹 내에는 시스템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참 많이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게 뭘 알고 묻든 모르고 묻든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ABC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시스템의 기본이다 그러면 이 ABC가 뭐냐 A는 설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스폰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B는 보증인의 역할이고 본인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 C는 고객이다 이 ABC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계속 복지에 내려가야 돼야만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은 완성이 되고 이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미팅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ABC,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고객으로 와서 회사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본인이 B가 되는 겁니다 내 친구분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설명하면 잘 안 듣다 보니 초대를 해서 스폰서 설명을 듣게 하고 본인은 옆에서 스폰서가 하는 행동을 적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복지에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자들의 정설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 역할의 능력에 의해서 조직의 크기가 결정돼 버린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보면요 스폰서의 능력이 조직의 크기예요 그 말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성공자들을 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잘 사실 수 있는 분들만 이곳에서도 성공해요 여러 개의 라인들을 만들어 놓는데 나는 보통 사람이고 서민이고 초등학교 분이 못 나왔고 학교도 안 다녔는데 이 A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일이 비릴비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정착이 된다면 애텀이 또한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한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시스템을 정립을 하면서 이 A 역할을 반드시 사람에서는 큰일 난다 이것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또 하나의 날개를 준 것 뿐이다 그래서 A 역할 설명하는 역할을 회사에서 전부 다 시스템으로 묶어버리겠다 서민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는 본인이 제품을 쓰는 고객의 입장에서 A 역할과 상관없이 B 역할 세미나에 앉아있고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 역할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꿈이 뭡니까 그러면 무대에 올라가서 설명해보는 게 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세우면 돼요 대신 그 사람이 본인의 그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 시스템의 세미나에서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된다 그게 입증이 끝났어요 애텀이 원데이나 석세스 보면 로얄 리더스 클럽들, 리더스 클럽들 단상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사업 설명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분이 50%가 넘어요 무슨 말씀 이해 되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A, C에서 B 역할만 충실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에서 좀 해봤던 분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능력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끊어지고 만들어 놓으면 끊어지고 하는 걸 또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애텀이의 최고의 성장 동력이다 애텀이에서 돈 버는 부류는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딱 두 종류뿐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박한길 회장님, 이성현 박사님 내지는 이 원데이 석세스에서 말하는 이 세미나를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천재는 부자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애텀이에서 부자된 사람 보고 천재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천재되는 걸 포기한다 했을 경우에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성공을 하느냐 원데이나 석세스를 듣고 스폰서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내 몸을 그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다는 것은 존경받아 마땅할 인성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내가 한 번 아니다 그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회사가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법적이고 비전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 이 회사를 수단으로 논다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자가 얘기하는 방법이 지금 당장 내 마음 속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방법을 따라하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인성자와 천재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천재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부분 회사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스폰서 성공자가 말하는 이 세미나를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 고객을 만드는 것은 방문하면 됩니다 조직은 초대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3년 5년 뒤에 전부 로얄 마스터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